혹시 몰라서 집 주변 한 바퀴 돌아봤는데 없어요. 그럼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? 생각난 게 있어요. 뭔데요? 그게... 저기 잠깐 제 방으로... 뭐야 나도 걱정하는데 나만 따시키고 있어. 형하고 우리 엄마가 애들을 찾아왔다고요? 민지 말로는 속준씨 어머니가 민호한테만 관심을 보이더래요. 그리고 속준씨 형은 민호를 몇 번 찾아와서 게임기까지 선물했고요. 선물까지요? 선물까지요? 설마... 그럴리가... 뭐예요? 뭐 지피는 거라도 있어요? 뭐야? 뭐야? 형이 찾았다는 아들 말이야. 설마 오필정 씨 아들 박민호는 아니지? 그,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? 그럼... 널 알 거 없어. 말해. 민호 형 아들이냐고. 그래, 박민호 내 아들이야.